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울석의 일석우조TV 울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벤쿠버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바깥에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 메이펄리치라는 도시의 한 개인주택에 어떻게 보면 레이저로 장식한 그런 특별한 현대식 성탄절 장식한 집을 방문을 하게 되겠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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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